안녕하세요.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35살 임지혜입니다. 저는 보건복지부에 근무하고 있고 사회복지에서 최저생활을 지원하는 부서에 일하고 있습니다. 포콜라리에서는 젊은이 그룹 모임을 하고 있고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이 행사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.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우리가 나갈 세상은 이제까지의 물질적인 팽상과 파괴적인 경제가 아니라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고 비물질적인 것에 좀 더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 할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행사를 통해서 전세계 젊은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